연령대별 탈모 이유 1. 청소년기 10대 주로 펌, 염색, 스트레이트 펌 등의 외부적인 원인이나 스트레스,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외부적인 원인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영양 섭취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. 2. 청년기 20대, 30대 초반 스트레스, 생활습관, 피로,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탈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 관리, 적절한 휴식, 건강한, 식습관 등을 통해 탈모를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. 3. 중년기 30대 후반 50대 남성 호르몬에 의한 남성형 탈모나 여성에서의 여성형 탈모가 주로 발생합니다. 이 시기에는 전문적인 탈모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 탈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4. 노년기 60대 이상 노화로 인한 탈모나 기타 질병에 의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전문적인 탈모 치료를 통해 탈모를 관리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는 전문적인 탈모나 기타 질병을 특정한 기타 질병 우리 일에